와인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곳에서 이상적인 맛을 낼 수 있는데요. 중국 남서부 천연 암굴 깊숙한 곳이 와인 저장고로 변신했습니다. 동굴 안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거대한 항아리. 10미터 넘는 높이에 1900톤의 술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. 현재는 중국 전통술 백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네요. 4개의 마이콜의 방어는 4개의 발음은 6번째 발음에 4개의 발음은 단어의 철의 발음은 감사합니다.